여러분 이번엔 제가 검단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곳이 입지는 되게 괜찮아요. 그런데 또 주상복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을 한번 전달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살집채는 거 아시죠?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채널 박미희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 스왑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검단 하는데 검단의 위치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가 검단이에요. 여기에 자루처럼 되어 있는 여기가 김포 한강 신도시고요. 이쪽이 이제 서울이죠. 여기가 일산, 이쪽이 이제 서울입니다. 그냥 딱 보셔도 이쪽이 마곡이거든요. 마곡이랑 가깝죠? 거리가 꽤 괜찮습니다. 여기 내에서 입지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가 예정지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느낌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인천 지하철 연장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가 예정기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가깝죠, 거리가. 총 447세대고요. 여기는 8사만 있습니다. 그 말은 추천물량이 없다는 뜻입니다. 2024년 1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주상복합입니다. 저처럼 아이가 있는 그런 집들은 산책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밑에 스트릿몰 같이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산책공간은 부족한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하고 거리도 좀 있어요. 여기가 현장이고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가 초등학교 예정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가까워 보이지만 거리가 꽤 됩니다. 초등학교에 거리가 있다는 게 살짝 아쉽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신축이잖아요. 신축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수변공원이라고 하기 조금 민망한데 지금 보시는 장면 여기가 이 일대가 수변공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뻐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다고 제가 말 써놨는데요. 여러분이 카카오맵에서 지적편집도라는 걸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용도에 따라서 땅 색깔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복합시설 용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예정지고요. 이 오른쪽에 빨간색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죠? 여기가 상업용지입니다. 그 말은 이 일대의 상업시설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단지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입지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이런 신도시들은 배드타운이 되는 걸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면 이 일대의 법조타운이 조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공간이 이렇게 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인천지방검찰청하고 법원 이런 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2025년 3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천지하철 1호선이 연장이 되는데요.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4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준공이 1월이잖아요. 24년. 그래서 여기가 준공이 되고 나면 얼마 뒤에 예정대로라면 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위기를 살펴볼 건데요. 위기라는 건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상품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T1이라고 되어 있죠. 검단신도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3단계로 공급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곳이 여기 1단계입니다. 여기는 원단지구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2단계, 여기가 2단계예요. 3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어떤 포텐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가 들어왔을 때 1단계에 공급했던 단지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지 아니면은 좀 주춤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출퇴군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계약역까지만 가게 되면 서울 접근성이 괜찮은 편입니다. DMC 상암이죠. 여기는 16분이면 가고요. 공덕도 24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광암은 굉장히 업무지구가 많은 곳인데 여기도 40분 정도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차 간격도 아주 훌륭합니다. 계약까지만 가게 되면 서울 접근성은 괜찮다. 그리고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실제로 서울과도 마곡지구와는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를 살펴볼 건데요. 향후에 이 단지는 리딩단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은 이 역 예정지, 여기 주일 때가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범주 안에 들어오는 곳이죠. 나머지 단지들, 다른 비교단지들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후반 썸이 검단 1차예요. 7억이 벌써 넘었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단지, 여기가 우미린 시그니처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가격이 확 뛰었죠. 검단에 진짜 갇힌지 아니면은 잠깐 이렇게 된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이 얼마 필요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가는 딱 예상한 대로 나온 것 같아요. 4억 후반대로 나왔습니다. 계약금 10%고요. 전매 제한이 온열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자는 후불제입니다. 상한제이긴 한데 의무 거주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100%에 해당하면 거주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죠. 발코니 확장비랑 기타 옵션비를 살펴봤는데요. 발코니 확장비는 평범한 수준입니다. 혹은 혜자스럽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기타로 옵션 중에서 차단 필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뭔가 봤더니 일대가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밖에서는 안이 잘 안 보이고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는 그런 필름이 있나봐요. 이거 시공비라고 합니다. 가격이 200만원 정도 되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당첨 가능성을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예미지 퍼스트포레라는 곳이 분양을 했죠. 경쟁률까지는 나왔습니다. 24대 1이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아쉽죠. 여기가 지금 설명하는 곳이고요. 결과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76은 확률 낮으신 분들이 노리면 어떨까 했는데 확실히 경쟁률이 좀 낮았습니다. 이게 특별공급 결과거든요. 특별공급에서도 확실히 미달이 낮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도 여기 세대수가 있는데 경쟁률만 놓고 보면 76이 한 4대 1 정도 되고요. 84A 타입이 12대 1 정도 됩니다. 인기가 덜한 타입은 확실하게 확률이 높으셨을 것 같아요. 일반공급 결과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공급 결과도 76은 확실히 경쟁률이 낮았죠.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84 같은 경우는 A타입, B타입 중에서 B타입이 세대수가 적어서 경쟁률로는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쟁률 자체는 높습니다. 지원자는 이렇게 좀 적은데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비율 자체는 높아진 거죠. 저는 이런 게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번 중에 7, 8번은 통하는 전략을 썼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이렇게 76 같은 비인기 타입을 노리시는 것들이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괜찮습니다. 일정하고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 5월 3일부터 있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신청을 하게 됩니다. 1순위 조건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의 50%를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는 수도권에 공급을 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거주지에 맞게 예치금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검단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확실히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되어 갈 때쯤에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영상 보시고 여러 말 들어보고 스스로 좋은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첨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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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